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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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uess I'm humble 나 옆에 전부 드러나게 I fucked it up I fucked it up Oh so long 너무 내 멋대로 I fucked it up I fucked it up Oh so long 너무 커진 어깨로 그 어깨로 이 돌도 못 들면서 너무 내 멋대로 고장받기로 거치도 못하면서 I feel so fucking dark tonight 김 소장은 군기훈련 전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건강체크 과정이 없었고 완전군장뿐 아니라 선착순 뺑뺑이까지 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훈련병 6명 즉 목적지까지 먼저 부달한 사람을 열외하면서 남은 훈련병들은 계속 몇 번씩 연병장을 놀랐다고 이어 국방부가 최상병특권법 표결에 영향을 줄까봐 훈련병 사망 이유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국민이 사망을 하면 정상적으로 그 원인을 밝혀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오늘 특검 제2절에 영향을 줄까봐 국방부가 전정분도 가는 것 같아요 해당 훈련병은 훈련 중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이틀 만에 숨겼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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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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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거야 세상이 멀어져 내 자신이 영화되었고 올해가 두려워 없이 완벽한 실수를 받는데 내 바를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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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리로 멈춰놓은 날 찾아듣으며 나의 소중한 이혜의 죽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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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나 나의 소중한 이혜의 죽음으로 나의 소중한 이혜의 죽음으로 나의 소중한 이혜의 죽음으로 나의 소중한 이혜의 죽음으로 나의 소중한 이혜 나의 소중한 이혜의 죽음으로 나의 소중한 이혜의 죽음으로 나의 소중한 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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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당신이 인사 나의 소중한 이혜 venge z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